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들이 찾아주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저블 S 오븐의 주정입니다. 제가 맡은 역할을 꼭 찾아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블 S 오븐의 정근입니다. 제가 이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여러분들 지금부터 말씀해주세요. 난 파이야. 여긴 처음이고. 난 방금 보스턴에서 왔어. 보스턴? 그 먼데서? 아, 내가 보기보다 꽤 몸짱이거든. 한 근육하지. 난 네가 좋은 걸 꼬 딜리야. 당장 꺼져. 못 들었어? 꺼지라고. 좋아. 아, 좋아. 완벽해. 완벽히 돌고. 좋아. 이번엔 반대로. 섹시하게. 아, 그대로 있어. 그대로. 한 번만 더. 지느러미를 흔들어봐. 어우, 추워. 웨이브 조커, 표정 조커. 좀 더 섹시하게. 자, 천천히 눈을 지켜둔다. 아, 날 쳐다보지 마. 먼 거스릉시해. 좋아. 바로 그거야. 이번엔 날 다시 쳐다봐. 괜찮아. 한 번 더 해봐. 5 어 굉장한데 진짜로, 같이 안갈꺼야? 니가 몽짱이면, 난 얼짱이다! 도와주세요 이제 됐죠? 정말 고마워요. 하루종일 발라당 뒤집혀있었거든요. 등딱지가 어찌나 결리던지.